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빨리 나오면 또 누나 가로대 가려고 준비한거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에 어떻게... 그럼 주말에 선봐 우리 윤섭이 그만 좀 놔주렴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저는 어떡하라고요 넌 우리 딸들은 낫지 않았어 이런 못된걸 부셔버릴거야 당신이 나를 은옥버리고 택한 것들 낫지를 없이 낫지어 그렇게 버릴거면요 낫지를 말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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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요? 원장님한테 다 들었구나? 오늘도 장화금 전달해봤는걸 필요해 난 괜찮아요 나아주셔서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